어우 추워. 어우 얘 머리카락은 사방이 널려있네. 사방이 널려있네. 어우 추워. 아이고. 이야. 어우 추워라. 이야 이거. 오늘 제 옷에 만약에 남형이 형 머리카락 묻으면 나중에 저희 어머니 오해하시겠네. 아 진짜 그렇겠다. 하하하하. 아유. 뭐예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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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요? 내가 지금 이상한 거 본 것 같거든. 이거 피다가. 이상한 거 같은데. 왜요? 아니겠지? 뭐야? 이상한 걸 봤어. 뭐가 있나 봐. 벌레를 보고 있네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뭐야?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찝찝하게 뭐가 묻어있는데. 설마 아니겠죠? 뭐 이게 또. 자다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설마. 아니 설마 얘 얘가 무슨. 야 이게 뭐야. 야 이거 좀 심했다 근데. 이건 좀 형 이건. 이건 얘도 모르는 거야 지금. 얘도 지금 모르기는 사실이야. 똥이 아니겠지. 아닐 거예요. 이거 이거를 빠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빨았을까. 잠깐 치워놓을게요. 아 그냥 내 옷을 덮고 있으네. 와 그러네 여기는.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. 아 나 오늘 형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고 왔거든. 이거 갈비구이. 밀키트라서. 아 이거 해 먹어야 돼? 네 근데 뭐 그냥 놓고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. 야 이걸 어떻게 해 먹니? 아 저거 봐. 아 뭐가 있긴 있네요. 얘는 이렇게. 뭐야 뭘 버린 거야. 종지를 이렇게 작게. 어우. 야 만만치 않아. 아 이거 있네 이거 있으면 되지 뭐. 제가 그냥. 제가 그냥. 뭐 씨. 괜찮을까. 아 형 이거 그 원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. 여기 있는 지금 전쟁터입니다. 지금 뭔가 전쟁터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야. 이겨내야 돼. 어. 정말. 사간다고 해야 될 정도야. 얘를 이제 밖에다 내놓을게. 여기 여기 내놓을게요. 이건가? 이건 것 같은데? 아 맞네. 아. 내 집처럼 쓰라고 하셨으니까 가차 없이 버릴 건 버릴까요 형? 버려야지 버려야 돼. 쟤는 걔가 자기가 못 버려 걔는. 야 이거. 와 청소를 떠나서 이게 심각하다 지금. 왜요? 얘 냉동실을 못 쓰고 있네. 얘 냉동실을 못 쓰고 있네. 이거 터진 것 같은데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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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우와 우와. 음 성에가 껴서. 저거 다 깨내야 되는데. 일단 난 성에를 이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. 오케이. 자 하나씩. 할 수 있다. 할 수 있어. 끝에. 이야. 이건 그냥 밖에다 놔둬야 돼 어차피. 아니 이건 그냥 얼음이 아닌 것 같은데. 얘는 이걸 안 고치고 어떻게 살아. 이건 또 왜 고장이 났을까요? 야 이거는. 와. 와. 야 집에서 얼음 깨는 건 나 처음이다. 어? 어? 아 그거 냄새 왜 맡겼어. 어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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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물 섞는 데 알아요? 오우. 아니 뭐 뭐 넣으셨나 여기? 오우. 이상하게 보는 맛은 있네. 이상하게 좀. 물이라도 한 잔. 물. 어 누구. 어 깜짝이야. 아 왜 흰 옷을 입고 계세요? 어머 어머 어머. 와 머리 진짜 기시다. 어우 시원하다. 어우 형님한테. 뭐하고 계시길래 안 봤지? 와 이거. 네. 여기 뭐여 그러면. 여보세요. 여보세요 형님 남용입니다. 어 남용아.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. 아 그래 너 잘 지내고 있어? 네 형님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형님. 집이 안 춥네요 형님. 이야 여기는 씨.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형 집이 굉장히 빈티지스러운데 그냥 클래식하세요. 네 아우 감사합니다 뭐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면은. 계속 있으셔도 돼요. 네네. 계속 있으셔도 돼요. 아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. 아 아무튼 형님 덕분에 좋은 경험에서 너무 좋습니다 형님. 아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묻자. 네 형님. 아몬드가 있었어 집에. 그거 너 입에서 그 초콜릿 빨아먹고 놔둔 거냐? 그거 너 입에서 그 초콜릿 빨아먹고 놔둔 거냐? 아 근데 여기 만만치 않네요 형. 여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곳이네. 방심. 뭐 드세요? 아몬드. 아몬드. 좀 먹어라. 형 이거 무슨 아몬드인지는 아시고 드시는 거죠? 캘리포니아. 캘리포니아산? 캘리포니아산은 맞을 거예요. 응. 아. 아 얘 운동하니까 아몬드는 먹거든. 왜냐면 운동할 때 필수거든. 아 이거 알지? 여기 안에. 어 안돼. 어 안돼 어떡해. 에이 말도 안돼. 에이. 에이 설마. 아니지. 이걸 빨아먹고 여기다 뱉었다고? 그럼 미친놈이지 그러면. 미친놈이지. 이거 봐봐 형 초콜릿. 형 이거 봐 초콜릿. 이거 봐봐 형 초콜릿. 형 이거 봐 초콜릿. 형 이거 봐 초콜릿. 저기 초콜릿. 어떻게 해 먹었나 봐. 아. istol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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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bbe. 형 괜찮아요? 형, 수고했어? 아니 뱉었어 아 stereoty what. 왜 그런 짓을 해? 남영아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묻자. 네 형님. 너 입에서 그 초콜릿 빨아먹고 놔둔 거냐? 아, 그래 아니라고 한 마리만 해주세요. 제가 이가 좀 펀쳐나가지고. 좀 이가 좀 펀쳐나가지고. 야, 이 x야. 왜 그런지. 너 왜 그런 짓을 해? 아아! 아아! 설마! 그리고 이빨이 안 좋으면 저거 심어드신 것도 아니고 살살 녹여드신 거예요. 야 아무리 너 혼자 살아도 그렇지. 왜 그 초콜릿을 빨아먹고 남은 아몬드를 왜 모아놔. 야 내가 먹었잖아 모르고. 괜찮아 형이 그거 산지 얼마 안 된 거라서. 산지 얼마 안 된 거라서. 아 생각의 틀이 달라. 아 달라 달라.